한국거래소가 인보사 케이주의 품모커가 취소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.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. 대기업 계열사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건 2009년 2월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다음 달 1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심의할 예정입니다. 만약 3차 심의에서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소액주주 59,445명에 1,800억 원을 포함해 시가총액 4,896억 원이 휴지조각이 될 위험이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.